저기는 뭐 워낙 뭐 헬레랑 국주는 또 예전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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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스케어 브랜드 어? 엠스케어 브랜드 어? 엠스케어 브랜드 어? 서로 바이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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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시원하게 하려고 해봐 어떻게 된 거 했니 그래서 아니 너는 어떻게 되는 거야 뭐 내가 뭐 갑자기 연락 안 하고 어? 내 문자 씻고 내가 언제 씻었어? 내 페이스타임도 씻고 와 나쁜 일자네 문자 좀 떴다 이 말이야 먼저 에이 오빠 무슨 말 줄게요 그럼 번호로 누가 먼저 물어본 거야 헨리가 다른 사람한테 내 번호를 물어봐서 문자로 왔어 자 귀한 누나 여기까지만 할게 왜 왜? 헨리 파이팅 아니 맞는데 너 파이팅 우리 열애설 낫네 만지지 잠깐만 열애설 낫네 누가 사진을 올린 거 아니야 난 그런 짓은 안 했는 아이돌 잘 안 건드려 위험해서 아니, 나 안 건드렸어. 나 건드렸어. 솔직히 얘기할게요. 어떤 프로그램 같이 출연했는데 그때 처음 봤어요, 솔직히. 그래서 처음 봤는데 사진 장난식으로 뽀뽀를 했어요. 근데 저는 되게 많이 해요, 저는. 그래, 오래. 트위터 올렸는데 근데 갑자기 그때 그날에 막 다 뜨는 거예요. 열애설 둘이 사귄다고 막 이랬어요. 너가 둘이 이상하게 썼잖아, 제목을. 뭐라고 썼어? 네,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맞습니다, 여자친구를. 그렇게 해서 올렸잖아, 사진을. 그치? 뭐야, 그럼 제대로 시작도 않은 거야? 아, 시작이 없었다니까. 아, 재미없잖아. 왜 이래? 왜 이래? 잘 들어. 지금 여기 강준이 없지? 나 나간다. 잘 갔다 와. 갈게요. 집, 집 투어 좀 치켜줘. 아, 집 투어. 외국인 친구들도 쉐하우스가 궁금한 모양입니다. 형 친구야. 아, 우리 흐리 슬립을 해. 강준, 여기가 봐. 우리 흐리 슬립을 했어. 너 방이라고 해, 여기? 오, 괜찮다. 오, 괜찮다, 이 집. 야, 뮤 어때요, 형님? 뮤? 요, look at this view. 야, 뭐야. 그러고 있어? 여자, 그 여자는. 옷 같은 거 있잖아. 다 보지, 너는. 난 왜 봐. 몰래 몰래 와서 막 보지?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아니, 지금 어떻게 보면 남자, 여자랑 같이 사는 거잖아. 그럼 여기 막 너, 너 보잖아, 보잖아, 맞지? 내 거 보지, 나는 내 거 보지.